안녕하세요. 마더텅 수능수학강의 우수종입니다. 지금 풀어볼 문제는 2017년 10월 학평 나영 22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. 그래서 얘는 NPE, Npermutation2라고 읽거든요. 근데 NPE라고 읽는 게 그냥 일반적이니까 Permutation보단 P라고 읽으시면 될 거고 그 결과가 110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고 돼 있는 얘는 엄청 기본 문제야, 기본 문제. 순열 중에서도. 그래서 이 기호를 모르면은 솔직히 뒤에 문제 아무것도 못 풀거든요, 여러분들. 그러니까 꼭 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이게 NPE라는 거, NPR, NpermutationR이라는 거를 먼저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 뭐냐면 이 NPR이라는 건 서로 다른 N개인 거야. 여기 앞에 있는 거는요, 서로 다른 거야. 서로 다른. 서로 다른. 그리고 여기 R도 서로 다른이야. 서로 다른.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가 서로 다른 건지, 서로 같은 건지를 구분을 지으셔가지고 그때에 관해서 얘가 순열인지, Permutation인지, Combination 조합인지, 중복순열인지, 중복조합인지를 캐치를 하실 줄 아셔야 돼요. 그래서 NPR의 정의는 뭐냐면 NPR은 N팩토리얼, 공식이 이거야. N팩토리얼 N-R 팩토리얼인데 이렇게 푸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.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NPR, 문자로 보면 어려워. 문자로 보면 어려운데 이 문제처럼 NPE로 접근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? NPE라는 거는 N부터 시작해서 두 개를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N부터 시작하니까 N이 될 거고, 처음에. 그 다음은 뭐가 되겠어요? N보다 1이 작은 N-1 이렇게 나오겠지. 그래서 문제는 NPE는 N, N-1라고 잡으신 다음에 는 110 이렇게 잡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. 근데 2차 방정식, 2차 방정식으로 푸면 N제곱 마이너스 N은 110이 되는 거고 한쪽으로 이항해서 N제곱 마이너스 N-110은 0. 이렇게 해서 많이 풀어야 되는 건데 사실상 얘가 지금 순열, 조합, 확률과 통계에서는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한 번에 보고 갖고 오셔도 상관이 없어요. 어떻게? 110이라는 건 11 곱하기 10이잖아요. 11 곱하기 10. 그러니까 얘 N이 얼마? N은 11이다라고 바로 찾으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얘 2차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2차 방정식을 풀어서 인수분해를 해서 N-11, N 플러스 10은 0. 이렇게 잡고 있어서 N은 11 또는 마이너스 10인데 지금 마이너스 10은 될 수가 없겠죠.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0은 안 되고 정답은 11이다. 이렇게 푸셔도 상관은 없다고요. 그래서 이 순열, 펀뮤테이션 처음 나오는 문제인데 가장 기본적이고 그래서 이 공식도 알기는 알아야 되거든요. 가끔씩 우리 막 문제 지문 길어가지고 가, 나, 다 빈칸 채우는 거 있잖아요. 그런 문제에서 얘를 원할 때가 많아. N-R 팩토리얼 분의 N팩이라는 걸 알아야 될 때가 많아요. 그러니까 이 공식도 꼭 암기를 해주시고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앞에서부터 N부터 시작해서 몇 개? 두 개를 곱하면 된다.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정답은 얼마? 11이 되겠네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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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